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죠 법이기 때문에 환경정책기본법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행령이 나와 있습니다 시행령 중에서도 우리가 별표에 대한 내용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내용이니까 그 내용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아마 반드시 시험에는 출제가 됩니다 시행령 별표에서 나와 있는 내용이 꼭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시험에 출제되는 내용이고 자주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시험 볼 때도 나올 거예요 먼저 우리 보셔야 되는 게 먼저 큰 테마랑 보세요 먼저 하천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죠 하천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다음 다음 페이지가 보시면 호소에 대한 내용이 있고 해역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하천 호소 해양에 대한 환경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그걸 여러분들이 준비해 두셔야 됩니다 됐죠 먼저 우리 하천으로 볼게요 보시면 하천 및 호소에서 사람의 건강보호기준하고는 상당히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의 건강보호기준 항목이 나와 있고 그 밑에 보통 대부분 뭐예요 기준값을 물어보죠 기준값이 맞는 것은 틀린 것은 하면서 그래서 이 기준값을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돼요 먼저 딱 한번 보세요 이거 처음에 제가 이제 어떻게 공부하는 건지 말씀드린 건데 처음에 보시면 처음에 보시면 제일 눈에 들어오는 게 뭐야 검출되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죠 그렇죠 검출되어서는 안 되는 항목 먼저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천에서 검출되어서는 안 되는 항목이 어떤 게 있습니까 거기 시안수은 유기운 PCB 맞죠 네 가지 암기입니다 네 가지 암기입니다 이거는 수은 시안수은 유기운 PCB죠 이렇게 봅니다 수은 피받시오 이렇게 수은 피받시오 이거는 뭐라고요 검출되어서는 안 되는 항목이다라고 암기하셔야 됩니다 수은 피받시오 뭐가 있어요 수은 여기 나와 있죠 수은 HG 피는 뭘까 피는 거기 폴리클로리네이티드 비펜이라는 PCB에요 PCB를 말하는 거고 받자는 그냥 들어간 겁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말만 들려고 들어간 거고 그 다음에 시안하고 유기인이죠 시안하고 유기인 이 네 가지 항목 즉 하나 둘 셋 네 가지 항목이 검출되어서는 안 되는 항목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몇 가지가 암기된 거야 네 가지가 암기된 거야 수은 피받시오 맞죠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고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시면 기준값을 먼저 보세요 기준값을 먼저 쭉 보시면 제일 많이 또 눈에 들어오는 게 뭐냐 또 공통적인 게 0.05인 게 있어요 기준값이 0.05인 거 이렇게 해 오셔야 돼요 하나하나 외우려고 하면 여러분들 이걸 잘 때 외울 수는 분명히 있겠지만 상당히 힘들고 어렵고 제가 보자는 대로 보셔야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여러분들 암기할 수가 있습니다 기준값이 0.05인 것이 있어요 어떤 게 있으면 체크해 보세요 비소 비소죠 그 다음에 납 6각 크롬 그 다음에 쭉 또 내려가면 1,4 다이옥세인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기준값이 0.05인 것은 1,4 육납비 이렇게 해 보세요 1,4 육납비 1,4 육납비 기준값이 0.05인 거 1,4 육납비 1,4는 뭘 말하는 거야 1,4 다이옥세인 1,4 다이옥세인 6은 6각 크롬 6각 크롬 6각 크롬 납하고 비소 1,4 육납비 1,4 육납비 이렇게 해서 외우시면 벌써 몇 개가 외워진 거야 8개가 암기가 된 거예요 10개가 알겠죠 그래서 수음, 피바, CU 1,4 육납비 검출되어서는 안 되는 항목이 있고 그 다음에 기준값이 가장 많은 게 0.05인데 0.05인 항목이 1,4 육납비 1,4 다이옥세인 6각 크롬 납, 비소가 된다 됐죠 이렇게 보십니다 그 다음에 또 체크하는 거 몇 가지만 더 암기합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카드뉴 카드뉴은 0.005 우리가 1,4 육납비는 0.05 했죠 이거보다 0.005가 있는 게 카드뉴입니다 카드뉴 카드뉴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보셔야 되는 게 쭉 내리가서 가끔 나오는 게 그 음이온 계면활성제라고 있습니다 0.5 음이온 계면활성제 이게 또 하나가 0.5가 있어요 이게 음이온 계면활성제입니다 계면활성제 음이온 계면활성제 이게 0.5 그렇죠 그래서 0.05인 거 기준에서 하나 소수점이 하나 더 떨어지고 하나 더 올라가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guys